어허 우리 둘 다 떨굴려고 한칸씩 내려보내려고 계단 태워주셨네 술탄 걸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 무슨 짓이죠? 안죽었는데? 똥땡이를 너무 얕보셨네 어? 뭐세요? 처하님 그냥 샷건으로 쏘죠? 시원하게 샷건 뒤로 좀 끝에 붙어가지고 샷건 쏘시는게 나을텐데 샷건으로? 응 그 뒤로 끝까지 붙어 왜냐면 반동때문에 너가 맞을수도 있으니까 됐어 머리 깨버려요 참! 머리동 깨부수구요 아 그렇지 그리고 한 번 더 쓸 수 있을거야 아 쓸데가 없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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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지 그거 미국에서 미군 죽으면 하늘에다 쏴주는거 그거 장례식 때 어어어 장례식 그거 잘하네 잘해 뭐 어떡할라고 하늘 뚫을라고? 함군이 함군이 지금 더블점프도 모르는거 같은데요 어? 아 진짜 제대로 끼셨네 어 아 이제 이제 점프 뛰시네 어 이제 하시네 자 아 저 위에서 세밀 컨트롤 해야되는데 저 컨트롤 안하시네 어 아 저 위에서 움직여야되는데 아 지금 함군님 지금 안되.. 아이고어어어어 박 박 저런 캐릭터도 있어야지 아흐흠 그럼 어허 일단 왁구정 하나 남은거 보내줘 어딨니? 100짜리.. 아 저 65짜리다 저 65..아니 65짜리..어 저 65짜리 왼쪽에 65짜리? 지금 유도탄도 안나왔거든 저기다 구멍하나 뚫어놓을게 거기다가 수류탄 넣어 있다가 아우쯧? 제발 제발 안내려갈 것 같다 약간 느낌이 안딴다 안딴다 아휴 어? 무슨 모양 닮았는데? 랄름 아휴 아휴 갔네 이거 랄름 와아 이건 물속에 있는데도 잘 내려가네 근데 위에 있는 99으로 갖다줘 60짜리 제거하고 왼쪽에 있는거 지뢰는 안터지니까 그냥 걸어가도 돼 애들한테 보여줘 야 그렇지 시작된건가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아괜찮아 아괜찮아 괜찮아 시작된건가 뭐야 저거? 물 왜저래? 뭐야 야 내거 다음 턴에 또 죽잖아 내거 아냐 저기 저 누군데 왔군? 내가 필수로 무조건 죽여야되겠네 어떻게 죽이지? 각도 안나와 저도 저 죽어도 되니까 어떻게 좀 안되나? 그냥 아아 너 하나 남았어? 아냐 물기를 뭘 써야되지 저기까지 날아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 텔레포트 있다 뭐해? 뭐야 저게 나와있어 그냥 순서 버려 약간 이런 이런 공략으로 갔나본데 텔레포트로 형님 가져와서 그냥 빠따로 치세요 두개 다 아니 텔레포트 하면은 그냥 멈춰져 어떻게 하시게요 그래서? 그냥 나는 쟤 옆에 갈래 함군이 옆에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함군이가 날 죽일라고 분명히 옆에다 폭탄 가지고 놀거고 그러면 저거 대폭발 일어나니까 내꺼 또 뒤지네 제발 아니 안 날라갈거야 저거 없을거야 빠다 빠다 하나 썼고 아까전에 어두기에는 밖에 없는데 어두기에는 못 날라가는거 알았거든 함군이가 아 수류탄 까네 아 모르다니라 뒤지겠다 아 제발 제발 어 나이스 아 개꿀 나이스 형아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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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좋았어 흐음 흐음 저거 체인지하는게 있을텐데 아 여깄다 탭이었나? 엇 두개다 날아 두개다 날렸다 으하하하 피핳 아 뭣제에 어떻게 쓰는거지 저거? 어떻게 쓰는거잖아 나저거 쓰는거 알았는데 나도 알았는데 까먹었어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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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벽했스 홀인원급이었스 끝나버렸스 저거 나 죽이려다간 둘 다 죽이 둘 다 죽거든요 제가 에너지 20인데 간 이유가 있죠 대폭발 일어나니까 저거 저걸 볼게 아니라 위에 있는 조니 보이를 잡아야 되는데 천양이꺼 내꺼에 계속 집착하네 앞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외통수라는거지 외통수 죽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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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안죽을걸 어 죽네 와 이씨 미치 잠깐만 내가 훨씬 이드가 있냐 보고형님인데 나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고요? 어 나 이거 하나 남았는데 나 여기 올라가면 안 돼? 여기 거기 올라가서 그거 마무리 지으셔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갈래 나 같이 어때 왜 그러세요 형님 죽으면요 죽으면 손해잖아요 둘 다 가는건데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니가 끝내는 거지 내가 왓꽃이랑 죽을게 왓꽃은 분명히 날 죽이려고 할거란 말이야 내가 폭발하면서 같이 죽을게 어차피 에너지 얼마 없잖아 왓꽃이 왓꽃이 머리가 똑똑하다면 날 죽일 리가 없어 2 더하기 2 곱하기 2를 아는 사람이라면 날 죽일 리 없지 죽이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테니까 아니면은 가미가제를 하겠지 응 겟노엔카 반자이 음 조용히 발음하면 진짜 오리지널 발음이잖아 그치 아 거봐봐 거봐 똑똑하지 이러니 국장에 먹고 있지 똑똑하니까 통크버스터 하나 더 있어요? 아니 통보 없는데 형이 그냥 여기서 뚫을게 아 그러면은 잠깐만 슬슬 우리 번개 써야될 때 온거 같은데 번개 너꺼에다 써봐 저기 115짜리 왼쪽에 있는 비석 두개 겹쳐져 있는거거든 동그런거 개 큰거 어떤거요 어떤거 그 115짜리 니꺼있지 네 번개 없어요 근데 요거 있는데 아 어디있는데 오른쪽에 그 자석모양 아 번개 아직 못써요 못써요 왜? 못쓰게 돼있어 비활성화 돼있어요 왜 그러지 일단 그러면은 잠시만요 내꺼 다 물에 빠져 죽었네 뭐해? 뭐해? 좀만 더 쏘였나? 좀만 더 쏘였나? 좀만 더 쏘였나? 아 청소게임 빵끝 좀만 더 쏘였나? 응당 아 쏜다 쏜다 아니야 아니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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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직 쓸 수 있는거 많아 나 아직 쓸 수 있는거 많아 제발 나 죽지마 영태경한테 한번 쐈으면 좋겠다 나 살어 제발 갑자기 힐링게임인줄 알고 어? 이미 늦었네 아이고 아이고 왁군 한마디 했겠는데 하구야! 이랬겠는데 저는 왁군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독하시다 어 요쯤이면 딱이죠 아 그랬어요 저거 반동으로 죽겠다 그래서 저기다가 저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놓으면 14짜리 그냥 뒤지는군 저 왁군님이 많이 참고있어 어 아야 못하는거 진짜 개 싫어하거든요 설마 우지 쏘진 않겠지 아아 도망치네요 도망치면 더 땡큐인데 어이구 아 여기서 위로 대포 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! 아 맞구네 소소소소소소 뭐야 아 그래 형님이 거의 끝내세요 아하 지금 6분 54초 남았거든 형이 버티면 쟤네 다 죽어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이게 100원이니까 내가 지금 115에요 이게 그니까 좀 살 수 있으니까 저 번개된다 어디에 쓰라고요? 거 왼쪽 니 바로 옆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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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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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 밑에 어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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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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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꺼 아냐 너꺼네 내꺼네 그래 그거 두개가 다 니꺼야 아아 함군이가 여기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약먹은 듯이 그렇지 글로 내려가 함군아 그래그래그래 함군 하하하하하하 내려가면 난 땡큐야 함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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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군자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택권이 뭐 있는지도 모르실걸? 그렇지 그렇지 막막하겠지 어? 아 그거 먹으러 간다 뭘? 저거 먹으러 온다 아닌가? 뭘? 지금 아까 공황장에 오셨는데? 어 2초 남았는데 1초 남았는데 못썼어 와 뭐야 저 개빡치겠다 와 와 이 정도만은 왁군님 지금 거의 대성통곡 아니 왁군님 아니 그냥 보고 형님 어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텔포로 그냥 오른쪽 쓰셔가지고 저 아이템 그냥 싹 다 드세요 그냥 저 4개 잠깐만 체력도 드시고 뭐야 이건 또 형님 이상한거 하지 마세요 잠깐만 잠깐만 뭐야 형님 왜 그런걸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걸 어 떼쓰 됐어 되졌다 나이스 태기는 날 쏠수 없고 난 태기를 죽일수 있는 완벽한 공간 오..미. 아이고 짜 짜 짜짠 사라 인내 깡종은 복사랑 사라 인내 깡종은 복 사라 인내 깡종은 복 근데 저기다 몽아 흘려보내도 죽이겠다 그럼 저 동그란데 지금 모여있잖아 저기에 어 아 왁구님 도망치죠? 튀셔야지 당연히 응당 튀셔야지 뭐야? 아 센트리건 까네 내려오면 센트리건 까겠다 아 센트리건 뒤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나이스 꼈죠? 나이스 꼈어요 또 없니? 뭐요? 형이 니꺼 다 살려줄게 아니 잠깐만 또 없어요 또 없어? 형이 지금 미친짓을 할지 몰라 응? 형이 맛이 갈 수가 있거든? 야 너 왜 그 돼지를 그걸로 썼어? 돼지병신 욕해 죄송합니다 아 왜이렇게 무거워 근데 돼지를 왜 거기다 썼어? 아 씨앙 아 돼지 개무거워 아 못올라가 아 씨 아니 돼지를 왜 왜 굳이 돼지를 그래 그래 잘해 잘했어 입 내놓고 있으니까 숨은 쉬겠네 아 진짜 아 이거 여러분 욕해주세요 진짜 멍청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되거든요 쌍욕 나갈 수 있거든요 야 야아 왓굿이 저기 끝까지 저기서 버티면은 개 근데 저기에 지금 3명 다 있는거네 저 팀 다 그지 그지 오른쪽 우리꺼야 다 어 한분이가 지금 저걸 먹으려고 가는거 같은데 아 미끄러졌으면 좋겠다 저거 먹을 때 저거 물 땐 미끄럽던데 왼쪽으로 그래 한분아 거기있어 한분아 그냥 거기있어 그냥 거기있어 어 어 뭐야 순간이동하려고 어 그런거 같은데 뭐지 와주면 땡큐인데 아 아니다 뭐 쓴다 아 뭐 안아파야 이거 펑크버스터겠지 뭐 뭐야 뭐 고정은 했는데 뭐하는거지 아 뭐야 뭐 어디 터졌어 보지도 못했어 이거 감기양 너무 많이 드셨는데요 어디가 터진거야 감기양 너무 드셨어요 자 자 오 개레전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뒤보고있다 아냐아냐 저거 양쪽 다 볼 수 있어 아 그래 왁구님 우지들고 저거 쏘면은 웬만큼 공간 뚫릴텐데 저걸 그냥 버리시네 지금 사실 왁구님을 죽여야되거든요 지금 어우 진짜 원래 변대같이 플레이하셔가지고 저렇게 숨는거 좋아해요 응 맞아요 그건 인정 앞에 좀 구멍을 내가 뚜껍게 뚫어가지고 천양아 형이 그냥 가미가재 해버릴까 근데 아니 형이 그냥 저기로 오면 수류탄으로도 반동으로 뒤지 않을까요?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 할거 없으시면 수류탄 까보세요 저 끝으로 수류탄 까대가 밑에 있는데 터렛이 아 아 뭐 하세요 윤단인가본데 아 아 그냥 물속에 집어넣겠다는 전술이거든요 아 이거 왁구님 왁구님형이 아 보고형님 아니었구나 이번 턴에 너 물에서 나와야되겠다 에너지 계속 달겠다 나올수있는거 있어? 세트팩있죠 그 제트팩쓰지 말고 그걸로 나오자 아이고 제트팩쓸거면 꼭대기까지 올라가 어어어 그래 그거 먹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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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왜냐면은 지붕있는 데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왼쪽으로 슬슬 파기 시작해 2분 남았거든 밑에서 물 나오기 아니 설마 잠깐만요 어 그거 잘 쓰면 벽 뚫겠다 야 야야야 나 죽이는거 아니고? 야야야 처장아 야 아 장애지 됬다 이이잉이이이이이 이이이이 수읍 어빛 흐흐힣흫 뭐 잘못됐나 죄송합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함쿤 움직여 움직여 하하하하 움직여 좌우로 움직여 바로 감지한다고요? 그럼 바로 감지하지 바로 쳐다보고 계속 갈기지 벽 뚫릴 때까지 움직여 함군 함군 움직여 움직이세요 함군짱 아무것도 못해 뭐야 어 못썼다 왜 저기 맨날 뒤늦게 쓰시지? 내가 봤을 땐 저거 컨셉 잡은거야 형님 할머니 없어요? 할머니? 있어 있어 가실 아야 잠깐만 어 그렇지 날씨 할머니 할머니 왜저래 할머니 그렇지 가세요 할머니 보여주세요 아아아아악 땀아아 죽었다 저거 센트리건 폭팔 데미지까지 합쳐져서 이건 무조건 죽었지 와아 5 남았어 이 개게임 와 살았어 와 이걸 사네 와 와 그 장면 정말 사네 함군이가 내가 봤을 땐 있잖아 있다가 1분 남았을 때 저 텔레포트 못쓰는 척 계속했다가 텔레포트로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 뭐하는거지? 물 피해서 살려 그러는거 같거든? 지금 자기거 찾고있다 번개 쏴가지고 그그그그 우리꺼 걸려라 제발 아 근데 우리꺼 걸려도 안살라져 안살려져 아 뭐하냐? 누구야? 텍이야? 아 여기로 물풍선 집어놔야되겠다 뭐하려하는거야? 와아아아 왁군님 뭐하.. 아아 아 왁군님 아 왁군님 아 왁군님 살기위에 안되겠다 형님 저 올라갈게요 아냐아냐 너가 너가 거기서 파.. 지금 널 죽이러 가는거거든? 그게? 네 네 너가 오히려 죽이는게 나아 그 아까전에 썼던거 있지? 네 메가 메가 모드타 이거? 어어어 네 그거 너한테 맞을수도 있는데 그냥 쏴 벽에 붙었어 벽에 왼쪽 어 오른쪽 벽에 왔는데 바짝 붙어서 그래 그냥 갈겨 그렇지 부엉님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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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심에 총대 메시는거죠? 형님 형님 ㅋㅋ 미안 미안 난 저기 저렇게 될줄 몰랐어 형이 형이 미안해 형이 진짜 미안해 예 뭐 괜찮습니다 뭐 한마디 남았으니까 어 형이 형이 진짜 미안해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예 한마디 남았으니까 아 물 올라온다 그래 한분이 저렇게 해서 도망칠 줄 알았어 내가 형님 저 구십 구십팔인데 체력 형님 저 98절이 그냥 꽁으로 가게 생겼어요